여러분 이것만은 꼭 신경을 쓰세요. 네 이것을 두고 계시는 것만 봐도 그 집에 얼마나 부가 쌓이고 모일 집일지를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집안에 모이고 쌓이니 그 집에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며 또한 그 집에 부가 생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운이 흩어지도록 두고들 계실 거에요. 네 어느 집이든 들어갈 거에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충 두지 않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과연 어느 집이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집일까요? 아마 누구라도 후자의 집이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네 아무리 화장실을 청결에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또 아무리 청소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화장실을 아주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함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습관이고 또 마음인 거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물론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들 전자와 같이 두고들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휴지통을 자주 비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자이든 화장실에 휴지통을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주 찾는다는 특급 호텔의 화장실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휴지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이런 습관들이 생활처럼 일상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앞서의 사진처럼 만들어 두세요. 이것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분명 여러분의 센스를 칭찬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떠한 청결에 관한 행동에도 볼멘소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부는 바로 일화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음으로 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관은 집안으로 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여 이곳은 여러분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구이든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일에는 선우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관에서는 무엇보다 신발 정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현관에 신발들이 많이들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발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정석이며 그 외에 슬리퍼 하나 정도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에 넣어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신발장이 어떤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신발장을 열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누구는 신발 앞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또 뒤로 나와 있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봐도 야 정리가 잘 되어 있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두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뒤에 그림을 두시든 거울을 두시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다음으로 거실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책이 함부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집에서 번영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집이든 책이 보관되고 있는 그 상태만 봐도 아주 쉽게 누구라도 그 집의 부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거실에서 보관되고 있는 책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바닥에 던져져 보관되고 있다면 그 집은 무조건 어려움과 힘듦과 싸워야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디든 제일 먼저 책의 보관 상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요. 하지만 그 책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던져져 보관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이 책들은 항상 언제든 볼 수 있게 가지런히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책은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집의 번영의 정도이니까요. 네 번째로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빨래를 과연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여러분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여러분의 기운을 가장 좋게도 또 가장 나쁘게도 만드는 것은 바로 옷입니다. 네 이 옷들이 옷장에 가지런히 잘 보관이 되고 있는 집이 돈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반대로 이 옷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관되고 있는 집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세탁을 해야 할 옷들이나 또 빨래들이에요. 네 이것들은 절대로 옷방 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항상 실 외에 두어 그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에 빨래바구니를 두시고 그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세탁을 하신 옷들은 잘 건조를 하셔서 바로바로 옷장에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생기는 강해지게 되고 사기는 집안에 머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기가 강해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분의 가정은 머지않아 큰 즐거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침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침대 방향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침실에 다른 무엇이든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침대에 앉아 보이는 것이 뭐가 있나요? 만일 행복이 사랑이 보인다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일에서 막힘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침실에는 사랑을 두시고 또 친구의 편안함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침실에 사랑의 증표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가장 큰 에너지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 속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랑을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계속적으로 사랑이 새겨지게 되고 이 새겨진 사랑이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되이 만드는 것이고 또 번영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침실에는 부부간의 사랑을 꼭 두세요. 네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늘 청결이 편안히 만드세요. 이것만 아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불행도 겪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꼭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야 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단어를 참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부자만 되면 다냐고 왜 매번 부자 부자라고 말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금전적인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가 찾아옵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부자는 좋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부자가 되어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돕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 수많은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의 생각이고 또 본인의 망가짐인 거예요. 네 이 망가짐 속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를 얻고 나서 그 부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말 세상에는 이런 부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가 찾아오는 기본적인 품수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